으 으 시원한 혼자 되신지 오래되셨어요? 네네 자 엄마 팔자는 남에게 해주고도 덕을 못 봐요 그리고 어차피 혼자서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되고 내가 남에게 오지랖을 품고 살아가야 돼 솔직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어떤 미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오래되다 보니 그동안에 뭐 인연줄이 없었다 얘기 못해요 엄마 짧아요 짧아요 뭔가 남자 남자의 복에 있어도 남자의 복이 없다 보니까 네 이 남자가 들어와서 다시 이혼한 거죠 네 이혼을 했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으로 보여 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재가를 해가지고 성공했다 소리도 안 나오고 네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복이 없니 있니 그를 따진다면 남자의 복이 없어 네 그리고 그냥 내 스스로가 네 엄마가 버티면서 네 엄마가 버티면서 정말 내가 이 어떤 신의 감을 응? 신의 감을 그리고 그게 보살의 사주인지다 보살의 사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신을 받고는 아니에요 네 정말 공떡을 기도공떡을 자식을 위해서 나의 집안의 억보를 위해서 엄마가 빌고 살았셔야 되는데 무당의 끼는 있다마는 그렇게 안 빌고 살 수가 없다 우리 엄마가 응? 정말 많이 빌고 살아야 되거든요 좋아로면 좋아로 7월 7석이면 7석 동지면 동지 새해면 새해 그렇게 엄마가 정말 물심 장면으로 많이 빌어야 자식 때가 좋아요 내 팔자를 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 엄마도 다시 한번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남자가 그냥 애인이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네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죠 네 그리고 솔직히 있을지 궁금하죠 네 그것이 우리 엄마도 궁금하고 또 이제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자식도 궁금하시고 네 솔직히 그래 어디 가서 손가락질 안 받고 살아가고 싶고 네 또 내가 나 몰라나 하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식도 다 내가 건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남자에 대한 복은 기대하지 마세요 한숨을 쉬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서 못 만나진 않아요 만들 거면 내가 만날 거 같으면 우리 엄마가 만날 수 있는 발자는 맞아요 네 엄마도 알고 다 알고 여태까지 오다 보니까 실 없는 사랑 그리고 또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란 어 저 사람이 이럴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싶은데 상처를 또 받을까 봐 그리고 저 사람이 직감 예감이 있기 때문에 직감 예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냥 아휴 나랑 끝까지 갈 인연도 아니고 네 또 아휴 저 사람 만나려고 했더니 또 옆에 누가 있고 응?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남의 가정 파괴를 못해요 네 절대 엄마는 탁 몸서릴 정도로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게 나의 죄값으로 온다는 건 엄마가 압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이 안 차 엄마도 지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럴 바엔 그냥 여태까지 혼자 있는 거 혼자 살아가지 라고 생각을 조금 할 거야 근데 물론 물론 문뚱문뚱 외로워 문뚱문뚱 솔직히 좀 누군가가 했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 나이 먹어갖고 언제 또 지금도 늦었지만 언제 또 혹시라도 내 가슴에 심장이 언제나 설레 가도 쉽고 이제 여자 나이가 이 정도 나이면 점점 점점 시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래도 한 번 죽기 전에 연애다운 연애 왜냐하면 시집 올 때도 연애다운 연애를 못했다 어? 우리 엄마야 팍 부리고 누리고 연애다운 연애 해갖고 시집 와서 그건 아니다 눈물도 많았다 응? 그리고 엄마도 시내의 어떤 가물이기 때문에 정신병 마음병도 많았다 그치? 그리고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머리에 꽃은 안 꽂았는데 차분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차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정됨의 기운이 없었어 어? 억지로 그리고 내가 그때 그때 내가 참고 넘기고 그러고 가는 사람 혼자 살았더라면 혼자 먹고 사는 내 몸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외로움껏 문뚱문뚱 들어오는 건 있다마는 그 외로움을 채워줄 남자는 없다 그냥 아는 지인들 뭐 식사할 수 있으면 그냥 식사하고 그리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웃으면서 만나고 남 얘기 들어도 주다가 내가 너무 외로워지는 거야 응? 그러니 남자의 복은 없어요 그러네요 한숨이 나죠 근데 알고 있는 걸 뭘 나한테 물어봐 또 있겠나 싶은 거고 또 귀찮아서도 못해 괜찮아 이제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의 수갈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근데 남들이 나한테 꽃으로 모이고 잎으로 모이게 아니라 또 뭔가 고생을 안 시켜야 되는데 누굴 만나면 또 내가 물씬 혁명 신경 쓰고 고생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친약하더라도 남의 가정에 있는 남자만 안 만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건 정말 엄마가 금기상이죠 엄마 스스로 나이에 이게 있어 그래서 높이 칭찬합니다 그러니 조금 조금 너무 외롭더라도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 혼자 있는다고 해서 너무 외로워서 그렇게 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남의 가정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엄마가 사람이 그렇게 외로움으로 갈 수가 있는 인연줄이 있기는 하다마는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전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하십니까? 네 일은 그냥 계속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금전의 운세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어떤 실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응? 네 집중하고 정신병 안 걸리려면 일이라도 정신이 팔려서 해야 돼 맞아요 일이라도 해야 내가 버티고 살아가는 거야 맞는 말씀 큰돈을 벌려고 할 것도 있다 그러지만 큰돈을 벌려고 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네 왜 놀고 싶지 않겠어 네 근데 내가 놀면 내가 불안증이 오고 왠지 내가 놀고 있으면 살아있는 게 안 느껴지고 나 스스로도 뭔가 시들시들 시름시름을 알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신기가 있는 양반이니까 이쪽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우려의 수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나도 모르게 힘들어도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날까지는 하셔야 돼요 놀고 먹을 팔자가 안 돼요 그건 각오하시잖아요 네 그죠? 본인 같은 경우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임이 가시고 그리고 신의 가물은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신의 가물은 우리 딸내미 그리고 아들도 있나요? 네 딸내미를 위해서 좀 끊으면 신의 가물은 걷어 놓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정말 무릎재배 정말 열심히 밀고 초하루 보름 하던데 7월차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엄마가 다 지키면서 그렇게라도 빌어 가셨어요 자식줄이 쭉 하고 뻘쳐져서 나가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할게요 자 얘 우리 형 이름 날고 얘가 따님 우리 따님이 엄청나게 자리심을 갖고 싶어하는 지금 그 기운이에요 자기 스스로 뭔가 많이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자기가 어떤 부딪심이 너무 많아서 뭐가 이 아이는 공부를 해서 하다보면 의사 박사 뭐 하다문데 뭐 경영이 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해외파로 유학이라도 부모 줄에서 양궁에서 돈을 벌어서 받쳐줄 수 있었더라면 이 아이의 운세가 들려졌을 거예요 근데 얘는 초년 시절부터 응? 초년 시절부터 부모의 궁에서 많이 받쳐지는 기운이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뭐 하면서 그 자기의 어떤 어둠이 조금 깔려 있었어요 그때 이쯤에 이혼했었습니다 응 그래서 깔려 있구나 그래서 깔려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린 나이에 너무 두려웠고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자기가 조금 더 왜 그런 거 했잖아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은데 눈치도 보면서 산 우리 따님이시다 이 공주가 그래도 공부를 해서 하다못해 뭐 박사석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올 수 있었는데 뒤늦게 공부의 운이 열리는 일이 뒤늦게 지가 뭘 하겠다는 건지 뭘 해도 벅석거리고 지금 발발 걸고 있어서 우리 엄마가 가슴이 아프구나 그렇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라는 사람 우리 엄마도 정식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더 아이들을 보듬는다고 했지만 더 보듬지 못했던 부족했던 자리를 다 채워준다고 했지만 그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식이 조금 더 성공할 걸 조금 더 그러지 못했나 조금 없다나 미안함에 죄의식을 조금 느끼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해도 한 달하고 지금 발버둥 치는 것 같아 얘는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야 얘 공부한다는 소리 안 해요? 공부를 어떤 의미의 공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 뭐 배우러 간다든 자격증을 따러 간다든 뭐 어떤 박사 석사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견문을 넓히든 얘는 분명히 그거를 못 컸으면 얘는 대한민국에서 숨 죽여서 그러니까 숨이 답답해서 못 살아서 얘는 시내 가물 때문에 해외 유학을 보내야 돼요 엄마 외국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쵸? 외국 가서 자기가 살든 견문을 넓히든 거기 가서 뭐 자격증을 따든 뭐를 기술을 배우든 그렇지 공부를 하고 오든 뭔가 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이 아이가 마음은 있다지만 가서 순조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부하러 가도 응 이 아이의 시내 가물이 너무 강해요 엄마 얘 외로운 팔자예요 가야 되는 건 맞아 보내세요 언제? 가을 시즌에요 가을 얘 보내세요 엄마가 조금 물신형면으로 뒤에 받침을 해 줄 수 있다면 가을 겨울의 운때가 맞아요 미국이나 뭐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대신 자기가 뭐를 위해서 갈지를 정확히 짚어서 가라 하세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짚긴 했다 그래도 좀 어설퍼요 맞아요 좀 어설픕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여기 땅에서 비행기 타요 이게 아니라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3개월 하다 못해 언어도 마찬가지 준비하는 과정 한 6개월 걸릴 것 같고요 그 음력으로 따져서 가을 겨울이라고 하면 내년 초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음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내년 초까지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달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넘어가셔야 되고 이 아이가 가서 빈깡통이 될 수가 있어요 뭔가 배운다 그러는데 벽에 부딪히고 뭔가 배운다 그러는데 자기 이 대를 이겨먹어서 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서 막살 갔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 용기는 있어서 날라 넣어 놨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서 얘가 빈깡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장수병 트라우마 거기서 어떤 대인관계 정신병도 들어올 거예요 근데 얘는 그 가고 싶음이 6개월이라도 보내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허탈감이든 뭐든 다시 와서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 어떤 목숨에 문제만 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와서라도 자기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겁니다 세상을 넓혀야 돼요 그러면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행 개념으로 상관이 없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3개월이 됐든 어떤 뭐 하다못해 어디 뭐 취직을 하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정해진 길이 지금 딱히 없어요 엄마 하다못해 경영을 배우겠다 하다못해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러니까 어설픈 거야 디자인, 스틸, 스틸, 스틸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갈망이고 자기가 초년 시절 하다못해 중 시절, 고등 시절에 이걸 못 했던 걸 그냥 비행기라도 타고 가서 그래서 한국의 현실이 너무 갑갑하니 자기가 월등하지도 않으니 가서 그래도 그래도 유학이라도 갔다 왔다라고 한다면 머리가 조금 틀리지 않을까 거기서 패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시각이 될 수도 있고 뭐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가야 되는 아이예요 그건 맞아 맞는데 갔을 때 자기가 대가 있어야 돼요 얘도 신의 가물이 한 번 칠 것 같습니다 신의 가물이 한 번 칠 것 같다라는 거는 엄마도 이 나이가 지나면서 30대 신의 가물이 쳤고요 우리 엄마도 그리고 엄마네 친정 시댁이 아니에요 엄마네 친정 쪽에서 어떻게 무당에 가물이 분명히 있어서 주력이 내려오는지라 이 아이한테 조금 가서 사람을 잘 만나면 돼요 그렇잖아 그럼 티끈 일어날 수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서 어? 다시 해보고 싶어 다시 재정비를 해서 내년에도 움직이고 후년에도 움직이면 돼 그러면 돼 근데 가서 멘탈이 떨리고 괴리감이 오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럼 나는 한국 오히려 여고 한국 가서 나는 이럴까 저럴까 오히려 근데 얘는 비행기 뚫고 갈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간다라고 쳤을 때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걸 없애야죠 그걸 없애고 그 길을 빛날 수 있게끔 뚫어줘야죠 길을 펼쳐줘야죠 길을 펼쳐줘야죠 신의 가물을 거둬주세요 자식을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이 안 빌었습니까? 엄마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빌었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 됐든 뭐 어디 뭐 관체무살림이 됐든 엄청나게 아이를 사주를 팔아주면서 부모가 둘 셋이라는 팔자인데 그래도 기둥이 조금 있어졌으면 좋겠어서 얘가 막바지에 해보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 때도 다 데려 놨어요 네 엄마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깜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가 길이 안 되는 건지 무척이 나도 많은 사춘기 바람에 마음에 우리도 왜 뭐를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듯이 뭐가 중심을 못 잡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몰라 하고 그거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 잡아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애가 떴어요 사주가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와서 지금이라도 지가 뭘 해도 하고 싶대 이게 웬일이야 박수가 나와야 되는 입장이라고 뒤끈 일어나고 갈라 그러는데 자꾸 시내 가물이 아플 가물 가물이 이러고 있더라고 이걸 우리 엄마가 열심히 위로 줘서 걷어 줬어 써야 된다는 거야 차라리 아예 무당들이 돼서 팔자가 확 올라 시내라도 올라간다면 나는 무당이 되라라는 팔자예요 근데 가물이 너무 흘러 오리잖아 이러면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걷어 주지 않으면 그러니 시내 가물 정도까지는 걷어 주시고 해외 위약을 보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서 성공을 하고 오기를 바라시지 마시고 무사묶다 그리고 아이가 눈이 밝아져서 견해를 내서 용기를 내서 그래도 해외에서는 무조건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갔다가 한국을 들어와야 될 겁니다 이 안에 이런 턴을 해야 되는 팔자예요 여기 왔을 때 자기가 하다못해 광고쟁이가 됐던 아니면 뭐가 디자이너가 됐던 뭐라든 뚫고 나갈 수 있는 스물일곱에 이 아이가 운세가 바뀝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기회의 운세에 아이가 뭐를 하고자 할 때 엄마가 고등학교 때 뭐를 풀어주질 못했고 뭐를 못해줬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성인입니다 이 아이 성인 돼서 스물일곱이 지나고 나면 이제 청년기가 들어가요 그때 가서 아이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막바지예요 우리 여기 따님분에 이 공주가 간신히 용기된 거예요 저거 허망해서 저거 유학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저렇게 간다 하나 그래도 자기가 뭘 해도 배우면서 뭘 해도 하나라도 보고 온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맞는 나라의 문을 열어서 그렇게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시는 게 맞고 강 쓸 때 이것이 이 아이에 어떻게 너울을 감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서 자기가 뜻하는 말 다 이루지 못해도 하고 올 수 있게끔 이 아이의 사주를 조금은 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얘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우리 엄마 팔자 닮지 않아요 엄마는 남자를 이렇게 기대해서 못 가요 근데 우리 따님은 엄마 팔자랑은 조금 틀려요 조금 틀려요 근데 그 팔자 엄마의 팔자가 이 아이의 앞을 가리지 않게 이렇게 살포시 많이 기대진 않아요 이렇게 살포시 남자한테 기대고 갈 수 있는 팔자예요 그건 엄마의 입은 세지만 이 아이의 입은 세진 않아요 그리고 철없어 보일 거예요 엄마가 근데 철없는데 가여워 보여요 그건 정말 고등학교 때 자기가 뭘 와서 여태까지 뭘 해도 울어서 한길 정말 그걸로만 왔더라면 괜찮게 살 팔자였어요 그냥 무난 뭐 어디 어디 가고 이렇게 이렇게 무난 그래도 어떤 뭐 대학 나와서 이제 취업 해서 내가 이제 이제 초년 뭐 초급을 받고 뭐 하고 이제 미래를 꿈을 꾸고 근데 얘는 지금부터 스타트예요 그래서 이 스타트야 하는데 아이의 어떤 실외 가물을 조금만 거둬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미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엄마는 이게 궁금할 거예요 물론 다른 자손도 궁금하시겠지만 제일 지금 왜 급한 건 우리 엄마 근데 엄마는 솔직히 그냥 언제 뭐 남자 생겨요 그게 그냥 궁금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이들을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올해 해내야 되는 올해 남은 상반기 또한 자기가 해내야 돼서 나이를 한 살을 더 먹을 때 그 해운년 내년에 2024년에 이 아이의 운세가 어떻게 바뀌어지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립니다 그걸 위해서 엄마가 조금 비르고 그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그 전에는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그만두고 일본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뿌듯함을 갖고 자기는 좀 유럽권이나 미국 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은 그 마음을 어떤 여행을 통해서 또 여행을 더 큰 여행을 꿈을 꾼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마음속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아이의 외국 여행이라는 길이 그냥 한 달 여행이어도 괜찮은지 3개월 랭귀지 스쿨이 그것도 괜찮은지 랭귀지 스쿨로 보내세요 네 1년까지는 아니요 아니요 1년은 못해요 1년은 못하고 뭔가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어디 정해진 숙소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갔다 왔을 때 배움으로 그냥 여행만이 아니라 배움으로 해서 그거를 자격증은 안 따더라도 그걸 위해서 시각 그러니까 시각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용기를 얻어 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스타일리스트 쪽으로 디자인 쪽도 하고 있지만 스타일리스트 쪽으로 더 하고 싶고 그와 관련된 약간 폭넓게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땐 6개월 정도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와라 네 이 말씀이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신 바람을 거두세요 이 아이는 신을 받을 아이는 아니요 근데 엄마 아이의 신기가 있고 엄마 친정의 조상의 신의 기운이 있어서 이 아이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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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려놓고 사라져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신 아까 신에 대한 그런 말씀 내려놓고 살리니 이제부터 줄이 왔다면 엄마도 궁금하죠 신기가 있나 그치? 엄마도 엄마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니 뭐 이렇게 예를 들으시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신이 뭐 발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신이 발동까지는 아니고 신이 발동을 하게 되면 부당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이 발동이 되면 받으시려고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많이 빌고 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조금 살아가는 데 힘드시다 보니까 먹고 살아가기 힘드시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 하고 살아온 거고 그나마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그나마 지금에서 들리시는 건데 신의 가물이라는 건 그런 고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으시려고 해서 신의 뭐 눌린다 이런 표현이 아니야 대접을 해서 조금 대우해 주시고 그 복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오셨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따님 공주님 같은 경우가 그 가물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서 용기를 낸 거니까 엄마가 유학기를 보내주시는 것도 보내주시는 거지만 이 아이의 4주 정도는 이 아이의 기운 정도는 조금 털고 그렇게 보내주시면 무사무탈하게 안전하게 자기가 거길 갔다 오고 나서도 아 이렇게 가보겠다 저렇게 가보겠다 좀 벅석이면서 가다 보면서 귀인을 좀 만나시는 그런 명 그리고 그런 복 그런 운세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신이 가물을 뭐 걷는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하는 조상이에요 조상이 신이에요 그리고 천신이 있고 산신이 있고 용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살을 털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정도는 엄마가 신령님한테 한 번 정도는 무릎을 꿇어야 될 거 같아 너무 안 꿇고 왔다 하다못해 내 스스로가 들어와서 108배 기도도 하다못해 내가 이 아이 생월달마다 모모마다 촛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진 않았다 근데 무슨 일이 가고 한다면 엄마의 인생은 어차피 여태 사셨습니다마는 따님은 아직 주장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건 이런 가물을 조금 걷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죄를 올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정도는 엄마가 아이가 그래도 편안하게 그래도 자기가 복대로 솔직히 얘기해서 애가 애비복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정의 있겠습니까 정의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대로는 그렇게 뭐 중간치 입장이고 조금 이게 으쌰하고 자기가 스스로가 공부를 아는 거지 그렇게 속 많이 세겠다라고 보긴 뭐해요 근데 이런 아이가 잘못하면 자기 세상에 갇혀버리거든요 엄마 우울증에 뭔가 자기 성인이 되면 환청 이런 것들이 딛고 일어나지 못하면 병에 걸려서 방 안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안 돼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아무도 떨고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미 내 마음에 차단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신병이 아닌데 정신병으로 또 자기가 충분히 웃고 떠들고 활발할 수 있고 생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한다고 시기를 놓치면 근데 시기를 한 번 놓쳤어요 근데 청년이 되기 전에 이 아이가 뭔가 발버둥을 치고 용기를 냈다 이거야 그러니 그 길에 조금만 문을 확 하고 열어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아이 그렇게 신의 가물을 좀 걷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는 다 점을 본 것 같아